안녕하세요. 저는 국립국악원장 김혜숙입니다. 저희들은 특히 이번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, 패럴림픽을 기념하고 성원하면서 성화봉송 주제부터 해서 저희 국악기로 연주하는 관연악을 들려드릴 예정이고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의 교포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곡들로 준비했습니다. 먼저 성화봉송 음악인 Let Everyone Shine 이라는 곡을 국악관연악으로 편곡해서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음악입니다. 그리고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수근과 판소리 대목을 국악관연악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온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의 취지에 맞게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민요들을 국악관연악으로 편곡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. 함께 정말 평창올림픽에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국악관연악으로 편곡해서 맨날에 있는 새로운 공연이 됐거든요. 그리고 국악관연악으로 편곡해서 맨날에는 정말 사랑하는 기술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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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